강서구가 코로나19 의심 환자를 신속하게 검사하고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. 코로나19 검사를 보다 편리하게 받을 수 있는 승차검사선별진료소와 도보선별진료소를 이대서울병원 앞 공영주차장 부지에 추가로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. 강서구는 시설 설치와 안내를 맡고 이대서울병원 측에서 의료진과 장비를 투입해 진료에 매진하고 있습니다. 승차검사선별진료소는 자가승용차를 이용해 차 안에서 접수, 문진, 검체 채취 등 검사에 필요한 전과정을 마칠 수 있으며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8시 반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. 강서구는 강서구 보건소와 이대서울병원 두 곳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운영 중이며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강서구 보건소 진료는 검사에 대해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으나 이대서울병원에서는 본인 부담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또 강서구는 강서구청 현관 정문에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고 후문 등 다른 출입구는 폐쇄하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.